첫 번째로 점퍼한 거 고정 스탑, 잊지 말고 세븐...네 비비 커 삼 해피 DA DA 다 다 다 어 다운 어 다운 늘리고 하 잠이 형, 다리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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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야구가 하나, 둘, 셋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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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안 맞기는 좀 많이 안 맞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좋은데요? 에너지는 괜찮거든? 동작을 더 많이 맞추고 자기 액팅이랑 자기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네 그렇게 연습하기로 하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팀워크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계속 바뀌고 이런 사전 수준을 다 겪으니까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 이게 진짜 형제라는 그런 것들인가 형제의 이런 것들이 느꼈어요 사건 형이 춤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 줄 알았는데 이번에 되게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춤이라고 하는 벌벌 벌벌 했는데 지금 되게 잘해줘요 건이 형이 이번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센터만 섰잖아요 근데 막 이제 형이랑 기현이 형 아예 맨 뒤에서 계속 거울도 못 꾸고 계속 이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막 제가 일부러 막 더 빡센 했고 거기서도 약간 빡센... 미안해서 나는 춤추면서 가운데 한 번도 못 쓰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가 제대로 열정적으로 안 했더라면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어 다 그래, 다 이번엔 잘한다고 자기 역할 되게 잘 소화하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맞는 것도 대단한다고 생각해 이번 무대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상대팀은 무조건 누를 생각이고요 질 일은 아마 아예 없을 것 같아요 헤이, 고장남 너희님이 고장남 얼른 도망가 일단 일단 첫 번째 보컬 라운드 무대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긴장 안 하고 좋은 무대를 할 수 있기를 예! 예! 야, 이것도 셀 것 같아 정말 다 잘한다 너 편하냐 야, 이 기분 그대로 가자 이 분위기 그대로 가자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다섯 명이서 다 살아남기로 약속을 했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돼요 다섯 명이서 다섯 명이서 다섯 명이서 해, 요, Jace patty cake patty cake with no hands got me in this club making wedding plans if i take pictures while you do your dance i could make you famous on instagram hot damn it your booty like two planets go ahead and go ham sandwich whoa i can't stand it cause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ird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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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a little bit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me only with me clap along if you feel me happiness clap along if you feel me happiness clap along if you feel me happiness cause i'm happy clap please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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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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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힘들다. 승패를 가릴 수가 없어요. 각각 다 색깔이 있어요. 얘는 확실히 아이돌 같고 얘는 진짜 잘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큰일이네. 미치겠네. 자 오늘 두 팀의 무대를 모두 잘 봤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처음 본 심사위원분들도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댄스 퍼포먼스의 승자 팀은 오장남 팀입니다. 오장남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대1의 상황에서 최종 결과. 노멀씨 제3차 미션 팀 미션의 승리 팀은. 이 곡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확실히 완성도가 있었던 무대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섹시함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노멀씨 제3차 미션 팀 미션의 승리 팀은. 3차 미션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저흰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절대 진리가 없겠구나. 팀의 선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 팀이 되면 안 되니까 결과를 저희가 이겨야죠.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되게 잘 맞다 보니까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서 공제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다 살면서 다 살아남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돼요